예내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한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한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수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입회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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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